8강 되듯이 16강이 다 끝나고 나서, 그렇죠. 16강이 다 끝나고 나서, 미리 보는 AS의 8강, 조기구기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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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! 나가! 이기는 사람한테 쏘는거죠. 그렇죠. 진놈은 하나도 못먹고. 승부죠 승부. 조지병식을 8강 할 때 또 다신 하진 않죠. 그렇죠. 위의 자막 없애드릴게요. 뭐라고 온거야? 이 새끼가 진짜... 위의 자막 없애때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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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애때문이죠. 위의 자막 없애때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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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애때문이죠. 위의 자막 없애때문이 없애때문이죠. 위의 자막 없애때문이 없애때문이죠. 위의 자막 없애때문이 없애때문Υ. 안지마야 안지마 이제는 벌벌벌 이유로 너를 슬프게 하는 너의 눈을 감을 거야 아 우리 마재윤중에 어서와라 매일 매일 기다려 이 순간도 사랑해 예예예예예예 way 여섯밤 맞아야 죽는거 마재윤중에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텐션 존네 오늘 존일 있나 아니 존일 없어 아니 유진이 집에 있어 아 가라 잘 가라 가라 볼리 가보려 내 눈 다 뱉지지마 나를 환영해라 나갑소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1 2 1 0 4 4 4 4 4 4 4 5 5 5 마드윤중님 별풍선 19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에 많이 주시는데 지금 개가 다 죽은게 만잡혀서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활어 나오면 바로 카톡 띄우고 윤중님 배너 문의할게요 이상장문 중 음 음 자낫기 때문에 연락이 또 오는구나 음 자낫기 때문에 연락이 또 오는구나 기석아 너 어차피 기록 뺄거잖아 너 어차피 기록 뺄거잖아 우리 압박하는 척하냐 어이 어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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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A BLEAC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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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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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디디디라 나빛겠죠 노크탈 지금 시작 랩 gider 으메 으메 노크탈 으메 으메 흑몰 흑몰 으메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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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남았으니? 2개 남았으니? 으아 으 으 으 으 으 이거 바로 되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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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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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